이 근처는 없어요. 저쪽으로 나가도 없어? 옆 근처에. 베트남 식당 이런 거 엄청 많던데? 근데 이런 데는 없어. 중국 음식점은 없다고? 한번 찾아봅시다. 주변에 있네요. 있지. 왜 몰라. 바로 앞에 있잖아. 바로 앞에 있어. 중국 식당. 평점도 좋아. 4.3이면 괜찮아요. 엄청 좋은 거잖아. 선생님. 중국 음식을 좀 사올게요. 중국 음식. 사온다고 시키면. 여기서 이제. 중국 요리. 어떤 거 좀 사올까요? 아무거나 아니야. 소고기, 돼지고기, 닭고기 뭐 어떤 거. 니가 뭐 나는. 이거 생각이 좀 없지. 그래도. 안 좋아하실 거를. 이렇게 조금만. 네. 선생님 뭐 드시고 싶은 거 없으세요? 아 없죠. 그냥 가져오고 그냥. 그러면. 볶음밥 조금. 하고 뭐 이렇게. 조금씩. 네. 그렇게 좀 사오겠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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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어디 갔는지도 뭐로 따라 온 거, 지그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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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자전거 길이랬나? 자전거 길이요 응 야 저기 문 닫았지? 문 닫았지 지금? 열려있는거 아니야? 불 꺼져있는거 아니야? 열린거 맞어? 열린거 맞어? 열린거 맞어? 아 미치겠네 네 한국 메뉴는? 중국식으로 밥을 먹어야지 떡 1둑 1둑 누굴가? 누굴? 누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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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한 번 더. 찹쏘이? 찹쏘이? 채..채..채..채..채but.. 채쏘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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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채쏘이.